한 번 세게 세워도 어때요? 이게 제 최선이었어요 이게 제 최선이었죠 근데 올라와서 잡으면 몸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 후후 우와 펌킹 됐어 좀 지켜지고 있지? 네 너무 큰데요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부탁해요 살짝 이렇게 해볼까요? 아우 쉬워 잡았어? 응 그냥 나가볼게요 지금 천천히 할게 간다 응 세트 들었어? 어깨 안 놓고 해줄게 피 난다 근데 아까 그거였어 오씨 그렇겠네 당기지 좀. ög 소거 수인지 잠시 조심하자 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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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어우 아 아 저 드러워 저 드러워 와아 이동해 무한하게 벗어 지켜줘야지 유튜브가 뭘 위해서 하면 뱀뱀이 차갑다 오우 야아 이쪽 좀 쎄지 이제? 네가 알려준 거 이거 이제 좀 이해됐어 팍팍이 하는 거 잡아볼까 자, 잠깐만. 자, 이거. 살짝 말아줘. 이게 해서대야 나오면 이렇게 나오더라고. 응. 아... 이거 다비운데? 떨리지? 응. 아, 이거 뱃살기 피는 거 보여서 싫은데? 가득인 거 같은데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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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돌아가는 거 같은데? 이거 봐. 괜찮니? 응. 너무 편하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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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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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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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거 쉽게 빠지네 다리도 윌리아가 빠지네 다리를 윌리아가 빠지네 너무 많이 걸으셔서 그래 걸으면서 마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잡는게 사이드에 좋네 이렇게 잡는게 이렇게 잡는게 이렇게 잡는게